히힛 넛 따위는 문태되지 않는다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헤로잉이 와도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? 그 의문을... 이 숨을 심어들이지. 넛 따위는 문태되지 않는다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구더기밥이 될 주제에 입만 살아있군. 웃고 싶다. 물에 보인다. 쪼! 넛 따위는 문태되지 않는다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헤로잉이 와도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? 웃고 싶다. 내가 음을 이후로 안 맞을 수 있을까? 진짜 못하는게. 넛 따위는 문태되지 않는다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. 구더기밥이 될 주제에 입만 살아있군. 웃고 싶다. 아하! 우울해 보인다 좋아 너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몇 번이든 처치해주마 해로윙이 와도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 그 의문을 무순을 심어들이지 내 총의 동력은 분노 결코 마르지 않지 무너져 주지 무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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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... 검은 안개여 사라져주지 아니 우려하지마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걸 믿어야만 해 나는 그 힘이 잊었는거에요 또한 감성될 수 있는거죠 근데 저 또한 감성은 그냥 다 알겠다는걸요 참고로를 다시 한 번 더 털어라 이 흠이의 털이의 털이 필요한데, 이 흠이의 털이의 털이의 털이 털어라 그 털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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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인거죠 나.. 삶의 냄새가 정말 그리웠지 좀 쉬어야겠어 기운 속에서 잠시 찾아오십시오 죽은 자들과 싸우는 곳이 나의 집이다 잠시 쉬는 것만 좋지 않지 날 괴롭히는 건 망령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지 잠시 정보의 시간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내겐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조심해서 남길 건 없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녀석들은 반드시 함께 데려가리라 쓰러져 주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분명히 работ해 지금부터 죽을 dom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